그러니까 서로 눈치 좀 보면서 살자는 겁니다. 뭐냐면 상대방한테 함부로 지적하거나 조언하지 말자. 여러분이 조언할 수준이 아닌 분이 많아요. 그분이 더 힘들게 살고 계세요. 더 육바람을 써서 살고 계신 분이 많아요. 복이 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, 지금.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인연도 되게 귀한데 인연이 좀 부족해서 좋은 사람 못 만났고. 그렇죠? 좋은 사람 못 만났고. 좀 보기 짧아서, 부모 보기 좀 짧아서. 이쪽은 저희도 대학 다닐 때는 다 비슷하죠. 대학 때는요. 같이 놀아요. 그런데 졸업하고 나오면 서로 달라집니다. 장가 갈 때 보면 또 달라져요. 부모가 집을 사주는 친구와 자기 돈으로 집을 사야 하는 친구. 그 전에는 되게 서로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아요.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너가 그동안 나랑 친해져서 고맙다. 이런 경지가 이 정도 격차가 나요, 사실은.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야, 네가 더 분발. 넌 저 친구 봐라. 얼굴 화나고. 인성 좋고. 구김살 없는 거 봐라. 좀 배워라. 그럼 뭐 어떻게 배워요? 다시 태어나야죠.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살도라는 건 이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살도는 다 엉터리입니다. 그러니까 나보다 더 노력했는데도 보기 좀 짧아서 지금 나보다 성취를 못 이루고 각자 원하던 바 뭐든지 성취를 못 이루고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. 저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진짜 답은요. 육바람이를 지금부터 투자하시라. 효과가 있건 없건 육바람이를 하세요. 무조건 하세요. 그냥 계속 복용하세요. 그냥 밥처럼 드시고 약처럼 드시고 어느 날 안 믿었는데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 거울을 봤는데 이게 진짜 살이 빠지네 하는 충격적인 이게 진짜 내 운명에 영향을 주네 하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날이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